안녕하세요. 요리다구 채널입니다. 또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가려고 합니다. 대부도 지나서 영웅도 쪽으로 드라이브 오랜만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.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인데 제가 드라이브 하면서 또 시원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키라우! 영웅도로 들어가는 길이 차를 뚫렸나봐요. 원래 저쪽에서 직진하는 건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생겼나 봅니다. 우회하는 길인가? 어 이쪽에 바닥 낚시하기 좋겠다. 낚시하는 사람이 있구나. 욕이 자리에 도착합니다. 미션이 이동해 ethic Station 그렇게 됐다. 이동해있다는 gasolina Sa MICA가 아무래도 저mond한 Esk somos mó Bathurst 한국에서 돈을 들 orchestral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제 금교에서 캠핑을 하지는 못했지만 캠핑한 기분을 만끽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영흥대교를 건너고 있고요. 내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어요. 바이크는 아무래도 비를 맞으면 고생을 하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인사하고 저녁 추세까지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낮에는 날씨가 어느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정말 열심히 타는 것 아니면 장거리 가는 거 이런 게 조금 힘드니까 반발이라고 하는 야간주행을 많이들 하실 텐데 항상 운전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저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, 좋아요, 필수겠죠?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유리데무 채널이었습니다. Take it out!